유진씨의 랩 파트라던가 혹시 도전하고 싶은 랩이 있다면 랩이 있나요? 도전하실 수 있는데요 유진아님 아웃사이드 선배님 거에요 그렇게 잘하셨나요? 그거 그렇게 해주세요 아 유진씨? 네 외토리 아 외토리요? 아웃사이드 유진아님은 빼지 않아요 이건 근데 누구나 다 특별해요 특별해요? 네 아 그럼요 특별하죠 이거는 누구나 다 시도해보지만 누구나 다 성공하지 않는 랩이거든요 네 그쵸 실패하면 누구를 낼 사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패해도 계속 도전해야죠 네 아니면 앞머리도 짜려도 네 한번 한번 해봅시다 아 하나요 하나요 상처를 치러야지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면 끊임없이 던나 사람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네 나의 차지가 두려워 상처를 치러야지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면 끊임없이 던나 사람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네 나의 차지가 두려워 손을 이렇게 아하하하 네네네 유진씨가 손을 이렇게 혼자 있게 두려워하니 지리 Clinton 두려워 하는 상황 하시는데 아 근데 당신을 맞을래 계속해서 노래하면 진정한 래프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아, 예수님은 프리스타일을 준비해 주셨다고 가기도 좋아요 비가기 잘했다고 비, drop the beat 야! 어떻게 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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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eady, a, A, A MBC Ready, a 지금부터 틀어봐 오늘 우리 컴백했는데 컴백했다고 너, 누구, 너, 지고 이리자고 오늘 우리 예은 똥, 은빈, 애기 이름으로 봐 한지 중에서 우리, 우리, 컴백해둬 랩 아, 리즈 나 리즈 나 프릴 랩 랩 아 내가 이거 어떻게 될지 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드리고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아, 기분에 케미 아주 잘 봤고요.